장르 간호 준비물로는 주머니, 피부 보호판, 연고, 파우더, 물티슈, 장르 특정 모양자, 가위, 비닐봉지 등이 필요합니다 장르 기구를 교환하기 전 손을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 먼저 부착되어 있던 주머니와 보호판을 제거합니다 장르 주변을 물티슈나 젖은 거즈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닦은 후 마른 수건 등으로 건조시킵니다 장르 측정 모양자를 이용하여 장르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장르 크기에 맞게 보호판 뒷면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피부 보호판의 종류에 따라 그린 선을 따라서 오려내거나 장르판을 늘려 장르가 들어가도록 모양을 잡습니다 피부 보호판 뒷면에 비닐을 벗긴 뒤 접착제를 발라줍니다 보호판을 피부에 부착하고 적당한 힘으로 눌러 잘 붙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호판 틀에 주머니를 부착하고 클립으로 고정한 뒤 주머니에 약간의 공기를 넣어준 후 잠급니다 주머니에 교환 날짜를 작성해주고 2, 30분간 누워서 휴식 후 일상생활을 시작합니다 2, 30분간 누워서 유지한 건가 말씀하시면 하고 시작합니다 3, 30분간 누워서 끌고 있습니다 4, 30분간 누워서 고정한 뒤 3, 40분간 누워서 흩미를 그려줍니다 반응하tó장